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계절 이효석 천당에 못 갈 바에야 공동변소에라도 버릴까? 겹겹으로 싼 그것을 나중에 부에다 수습하고 나서 거는 보배를 보았다. 아무렇게로 변소야 버릴 수 있소? 자리에 누운 보배는 무더운 듯이 덮었던 혼잎을 밀치고 가슴을 헤쳤다. 멀쑥한 얼굴에 땀이 이슬같이 맺혔다. 그럼 쓰레기통에라도? 왜 하필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은 쓰레기만 버리는 데인 줄 아오? 그럼 거지가 쓰레기통을 들쳐낼 필요가 없어지게? 거는 농담을 한 셈이었으나 보배는 그것을 받을 기력조차 없는 듯 하였다. 개천에나 던질 수밖에. 이왕이면 맑은 물 위에 띄워주세요. 보배는 얼마간 항해하는 듯한 어조로 말 뒤를 제쳤다. 땅속에 못 파묻을 바에야 맑은 강 위에나 띄워주세요. 고기밥 안 되면 썩어서 흑대기야. 아무데 버린 듯 일반 아니요? 하고 대꾸를 하려다가 거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보배에게서 문득 어머니를 느낀 까닭이다.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에 귀찮은 선물일 망정. 아직 생명을 이루지 못한 피덩이에 지나지 못할 망정. 몇 달 동안 배를 아프게 한 그것에 대하여 역시 어머니로서의 애정이 흘러있음을 본 것이다. 유물론자인 건이지만은 구태여 모처럼의 그 애청을 거역하고 싶진 않았다. 소원대로 하리다. 하고 새삼스럽게 운명의 보를 다음에 보배를 보았다. 눈의 착각으로 보배의 여인팔이 시로라기같이 가늘어 보였다. 생활과 병에 쪼들려 불과 일련의 풀립같이 바스러져버렸다. 눈과 눈썹이 원래 좁은 사이에 주름살이 여러 올이 잡혀졌다. 단칸의 새빵이 몹시 덥다. 소독용 알코올 냄새에 섞여 휘덥덥한 땀냄새가 욱신욱신하다. 협착한 뜰안의 광경이 문에 친 발속에 아지랑이같이 얼음거린다. 몇 폭이의 화초에 개기름같이 찌르르르 흘러있는 여름 햇볕이 눈부시다. 커브를 도는 전차바퀴소리가 신경을 찌들듯이 날카롭다. 맑은 물에 띄우면 이 더위에 오죽 시원해할까? 볼을 들고 일어서려 할 때 보배는 벼랑감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였다. 또 복통이 온 모양이다. 입술을 꼭 물었고 이마에는 진땀이 빠지지 돋았다. 눈도 뜨지 못하고 전신은 새우같이 꼬벌어졌다. 약이나 먹어보려오. 별수 없이 건은 매약을 두어 알 보배의 입에 넣어주고 물을 품겼다. 입을 위로 배를 문질러도 주었다. 한참 동안이나 신음하다가 보배는 일어나서 뒷문으로 갔다. 뒤가 무거운 것이다. 연일 연복한 약이 과한 모양이었다. 약이래야 의사에게 의논할 바 못되므로. 책에서 얻어들은 대로 위상과 피자기름을 다량으로 연복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효움이 있어서 목적을 다하였으나. 원체 근 다섯 달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모체가 받은 영향이 큰 모양이었다. 몸이 쇄약한 위에 복통이 심하였다. 다른 병이나 더 일으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지금 와서는 건의 유일한 원이었다. 보배는 들어와 다시 요 위에 쓰러졌다. 가슴이 아프네요. 설상가상으로. 폐마저 상해버리는 셈인가요? 상할 대로 상하라지요. 어차피 반갑지 않은 인생. 고요히 눕구려. 보배의 표정이 얼마간 평온하여진 것을 보고 건은 운명의 보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 전차에 올랐을 때 차 안의 시선이 일제히 건에게로 쏠렸다. 알코올 냄새에 타시거니 하고 시침을 떼고 자리에 걸터 앉았으나 보 위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쉽사리 흩어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보의 것을 무엇으로 생각할까? 가령 맞은편에 앉은 양장한 처녀의 앞에 이것을 갖다가 풀어보인다면 그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기급을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달아날 것이 아닌가? 도외란 속속으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음침한 굴속이 아닌가? 달이 위에 섰을 때 얼마간의 용기가 필요하였다. 사람들이 달이 위를 지나가거나 말거나 거는 한 개의 돌멩이를 던지는 셈치고 그것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털썩하고 물 위에 흐린 음성이 났다. 검은 보는 쉽사리 물속에 젖어버려 다음 순간에는 보의 위치와 모양조차 사라져버렸다. 슬픔도 두려움도 양심도 죄악의 의식도 아무 감정도 없었다. 목석같이 무감정한 그의 마음을 거는 도리어 의아하게 여겼다. 발을 돌릴 때 마음은 한결 시원하였다. 몸이 자유로워진 것 같고 걸음이 가뿐하였다. 두서없던 생활에 결말이 났다. 보배와의 1년 동안의 생활도 끝났고 수년간의 그의 무위의 생활도 끝났다. 이것을 기회로 새로운 생활로 한 번 벗어났던 운동의 선 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간 동무들이 그를 부른 지 오래다. 지금에야 내 활개를 펴고 그들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거니 그것을 버린 지 3년이 넘었다.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시대의 움직임이었다. 그 역 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동무들이 선 위에서 떨어졌다. 그 세상에 가 있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타락하여 일개의 시민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표현하여 버렸거나 하였다. 그 중에서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느 결엔지 바다를 건너 날쌔게 달아났다. 당시에는 갈 바를 몰라 마음이 설레던 것도 때를 지남을 따라 초조의 속에서도 차차 마음이 가라앉았다. 반년 동안이나 우물쯤을 지나는 동안에 그는 알맞은 사람을 얻어 잡지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마지막 목적은 아니었으나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마음의 안정도 없고 한편으로 시세도 살피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1년도 지탱하지 못하고 잡지는 실패였다. 끌어댄 친구는 가엾게도 얼마 안 되는 자본을 완전히 소탕하여 버렸다. 그마저 없어지니 건은 입에 풀칠할 도리조차 없어 가난과 불안의 구렁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다. 카페의 여급으로 있는 보배를 알게 되고 가까워진 것은 이런 때였다. 건은 보배를 원하였고 보배는 건을 구하였다. 반드시 연애가 아닌 것도 아니었으나 보배가 건을 구한 것인 그 역 당시 마음의 가난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배는 그때 시련의 괴로움과 상처가 아직 온전히 사라지지 않은 중이었다. 학교 시대의 스승이요 학교를 나와서는 애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랑의 유물까지 남긴 뒤 하필 사람이 없어 그의 동창의 동물을 이끌고 달아난 것이었다. 생각하여 보면 한 사람의 불량한 스승이 장기인 음악을 낚시삼아 두 사람의 제자를 교묘하게 차례차례로 낚은 셈이었다. 학교를 마쳤을 뿐 인생의 미흡한 보배는 기막힌 생각에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애인을 후려간 상대자가 그의 친우임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가지가지의 소문을 옆귀로 흘리며 얼마 동안은 괴롭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비로소 인생에 눈뜨게 되었다. 눈물을 씻고 새로 분을 발랐다. 직업에서 직업으로 생활을 쏟는 동안에 가슴의 상처는 완전히 나물지 않았을 망정 옛 애인과 동무에게 대한 태도는 벌써 관대하고 무심한 것이었다. 그것보다도 날마다의 생활의 걱정과 쇠약하여 가는 건강이 의식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건을 알게 된 것은 이런 때였다. 같은 부려의의 처지가 두 사람을 쉽사리 접근시켰고 감정의 소통이 마음의 문을 서로 열게 하였다. 두 사람은 단칸의 새빵에 만족하였다. 반드시 연애가 아닌 것도 아니었으나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생활이었던 것이다. 건은 일정치 않은 수입을 보배의 것과 합자하였다. 이것도 생활의 한 방편이요 형식이거니 생각하였다. 이러한 형식으로 모인 살림이기 때문에 보배가 옛 애인과의 소생을 유모에게 맡겨두고 그의 관심과 수입의 일부분이 그리로 들어간다 하여도 건에게는 아랑곳도 없는 누르시오 불쾌히 여길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물론 보배 역시 건에게 대하여 그것을 미안히 여기진 않았다. 건은 이러한 공동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고 일을 생각하고 열정을 북돋으면 그만이었다. 공동생활은 말하자면 그가 다음 일에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유숙하고 있으면 좋간 일종의 정류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애정의 산물이 생겼을 때에도 그것을 길러갈 욕망도 능력도 없는 두 사람은 합의의 결과 그 수단을 써서 그 노릇을 한 것이었다. 무사히 성사된 것만 다행이었다. 건은 이것으로 보배에게 대한 애정이며 지금까지의 무의의 생활이며 청산한 셈이었다. 자유로운 몸으로 바다 밖에서 부르는 동무의 소리에 응하여 뛰어갈 수 있는 것이다. 백화점 지하층에 들러 보배에 즐겨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보배의 건강만 회복되었으면 시름을 놓으련만 걸음걸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던 터이라 건은 방문을 열었을 때 놀라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갈 때 누웠던 보배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괴로워하는 것이었다. 요 위와 그 옷자락에는 피가 임리하여 있다. 왠피요? 몸서리를 치며 소리질렀다. 하열이 이때 멈추지 않았단 말이오? 하열이 아니에요. 절망의 목소리였다. 그럼 동맥을 끊었단 말이오? 대답하는 대신에 보배는 기침을 두어번 하였다. 입안에 고인 것을 뱉었다. 거품 섞인 피였다. 아니, 각혈이란 말이오? 건은 몸을 주물러트렸다. 보배는 이어서 입안의 것을 두어번 그릇에 뱉었다. 가는 핏방울이 오섭에 뛰었다. 얼굴은 도와빛으로 불그레 상기되었다. 요동하는 보배의 몸을 눕히고 거는 급스럽게 방을 나갔다. 오랜 후에 그는 면목이 있는 의사를 데리고 왔다. 토혈은 외출혈이 아니라 역시 폐에서 나온 것이었다. 출혈을 멈추게 하는 주사를 피하에 두어대 놓은 후 정맥에 야토코인을 놓았다. 입이 무거운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으나 침착한 표정이 그것이 무서운 선고였다. 야토코인을 오랫동안 맞아야 할 것을 말하고 안정을 시키라고 충고를 남긴 후 참고로 보배의 혈담을 싸가지고 의사는 가버렸다. 기어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거는 도리어 엉거주춤하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라앉음을 느꼈다. 일란이 가고 다시 일란이 오는 기구한 운행을 막아낼래야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직 극히 가벼운 증세라는 의사의 말을 빙탁하여 보배를 위로하고 간호해 힘쓸 뿐이다. 공교롭게도 각혈은 쉽게 그치고 기침도 차차 가라앉고 열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일주일 동안에 정양하니 안색도 회복되고 식욕도 늘었다. 일주일이 넘었을 때 보배 다니는 카페에서는 사람이 왔다. 보배는 며칠 후부터 다시 나가겠단 뜻을 품겨서 돌려보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한단 말이요?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간 수밖에 없어. 거는 딱하다는 것보다도 보배를 측은히 여겼다. 이 주제를 하고 고향인들 어떻게 돌아가요? 좁은 고장에 소문만 요란히 펴놓고 이제 이 꼴로 해적해적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고향의 체면을 꺼려서 이 무서운 곳에서 죽어야 한단 말이요? 별 수 없소. 하루라도 속히 내려가도록 생각하오. 완전히 회복한 후에 다시 오면 좋지 않소.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보배의 어조는 벼랑간 애달퍼졌다. 나를 처치해놓고 가버리실 작정이지요? 동경에 있는 동무에게서 편지 자주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내 일이야 내 멋대로 처리하겠거니와 보배의 건강을 걱정하여서 말이요. 우리에게 무슨 다른 도리가 있소? 나를 보아서 하루 바다에 나갔다 옵시다. 몸이 웬만치 가뿐하여 지면 두말 말고 고향으로 가기로 하고. 건은 혼자 짓거리고 있는 동안에 문득 보배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말았다. 보배의 기분이 상쾌한 나를 가려 건은 인천으로 해수욕을 떠났다. 번잡한 곳이니 피련코 그 무슨 귀찮은 것을 만나게 될 듯한 예감도 있는 까닭에 보배는 그다지 마음에 쓰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그의 건강도 시험하여 볼 겸 끌어낸 것이었다. 거리에서나 차 속에서나 걱정하였던 곳보다는 비교적 굳건한 보배의 몸을 건은 기뻐하였다. 오늘이 보배와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은근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날 보배에게 대한 그의 애정이 평소보다 더 한층 두터움을 느꼈다. 보배의 건강을 웬만하다는 것만 증명되면 건으로서는 이 마지막 날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보배의 한 표정 한 거동이 모두 건외주의의 관역이었다. 그의 품속에는 며칠 전 동무에게서 온 급한 편지가 감춰있는 것이었다. 여름의 해수욕장은 어지러운 꽃밭이었다. 청춘을 자랑하는 곳이오 건강을 경쟁하는 곳이었다. 파들파들한 여인의 육체 그것은 탐나는 과실이오 찬란한 해수욕복 그것은 무지개의 행렬이었다. 사치한 파라솔 밑에는 하얀 살결의 파도가 아깝게 피어있다.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은 생각헌데 바닷물을 즐기고자 함이 아니라 청춘을 즐기고자 함 같다. 찬란한 광경이 너무도 눈부신 까닭에 건들은 풀깨를 떠나 사람의 그림자 없는 북쪽으로 갔다.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 건은 요 며칠 답답한 방 안에서 해수욕복을 입고 지냈으나 바다에 잠겨보고 바다의 고마움을 짜장 느꼈다. 보배도 해수욕복으로 갈아입으니 치마를 입었을 때의 인상보다는 그다지 몸이 축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허리 아래는 역시 여자답게 활짝 펴져서 매력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물속에 잠겼다 모래펄에 나왔다 하는 동안에 건은 언제부터인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물속에서 농탕치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를 보고 있었다. 명랑한 얼굴, 탄력있는 거동을 살피면서 처녀인가 아닌가를 마음속으로 점치며 은근히 보배와 비교도 하여보았다. 처녀의 감정은 어려운 노릇이겠으나 확실히 보배보다는 나이의 테두리가 한 곱에 젊고 그의 인생도 그만큼 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 여자는 이쪽을 보고 뛰어오는 것이었다. 보배, 언니! 가까이 달려와서 얼마만요? 보배의 손을 쥐었다. 옥년이요? 우연히 만나게 되는구려. 보배의 이 한마디에 건은 그 여자가 바로 공교롭게도 보배의 이왕의 사랑의 적수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시 그를 훑어보았다. 고생한단 말을 저쪽에서 잘 듣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라보시게 되었어요. 아무 속심싸도 없어 보이는 순진한 목소리였다. 보배는 동하지 않는 침착한 태도였다. 어울리지 않는 듯이 그 어디인지 엿보았다. 언제 나왔소? 한 일주일 될까요? 동경 재미는 어떻디까? 재미가 있으면 나왔겠어요? 아주 나왔단 말이요? 생각 같아서는 다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옥년은 숨김없이 겍실겍실 대답하였다. 음악 공부는 집어치웠소? 공부구 모구 허송세월하고 놀았어요. 옥년이 나오는 날 난 공회당에서 오래간만에 고명한 독창을 듣게 될 줄 알았더니 농담이 아니었다. 보배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말했음에 지나지 않았다. 작작 놀리세요. 하얀 이빨이 신선하게 드러났다. 귀여운 얼굴이었다. 도회에 가서 걱정 없이 허송세월하는 것도 좋겠지. 걱정 없이 가 뭐예요. 이래 보여도 고생 톡톡히 했어요. 무슨 고생? 사랑 고생? 안방 고생? 그야 언니 고생에 비기면 야 고생이랄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가령 화수분이 아닌 이상이야 돈이 떨어져 고생한테 있었고 사랑에 끌려간 바에야 사랑만 있으면 그만이겠지. 아오 또 조롱이야요? 옥년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허물이 있는 이상 자연이 겸양의 태도를 지었다. 그러나 보배 자신은 미흡하고 나 어린 동물을 치긴히 여기면 여겼지 마음속으로 미워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으로서는 닿다가 만난 자리에 사이가 화목한 편이었고 피차에 말이 많았다. 조롱은 무슨 조롱 고생했다는 얼굴이 전보다 더 푸냥해졌어. 보배는 귀엽고 한마디 더 해붙이고 요번에는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그래 나 오기는 혼자 나왔어? 아니에요. 같이 나왔어요. 하고 옥년은 저쪽 모래밭을 턱으로 가리켰다. 보배는 그쪽을 보았다. 건도 그의 시선을 따랐다. 해수욕복을 입은 한 사람의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모래를 털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중이었다. 알아차린 순간 건은 어깨를 으쓱하였다. 흉측한 벌레나 본 듯한 떫은 표정을 하였다. 입에 도우는 군침을 모래위에 뱉었다. 이때 옥년은 처음으로 건의 존재를 발견한 듯이 그를 돌려다보면서 몸의 자세를 들고 보배와 건을 나란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았다. 그러나 보배는 옥년에게 건을 자세히 관찰할 여유를 주지 않고 꽤 빠르게 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한편으로는 가까이 걸어오는 사나이 태규, 사랑의 배반자에게 시선을 주고 싶지 않은 까닭도 있었다. 돌아온 건 무슨 목적이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오. 작정이나 웬 있나요? 할 일 없으니까 조촐한 차점이나 하나 열어볼 생각이에요. 돈도 없다면서. 피아노 한 대 남은 거 팔아버린다나요? 그래, 그것도 좋지.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태규가 와서 앞에 선 것이었다. 보배, 오래간만요? 몹시 겸연적은 태도였다. 풍편의 소식은 가끔 듣고 있었지만 보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딴 편을 향할 때 그의 인사를 엽기로 흘렸다. 벼랑감 벌떡 건이 일어서는 눈치였다. 보배는 얼굴을 돌렸을 순간에는 건은 이미 태규의 불을 보기 좋게 갈긴 뒤였다. 벌레 같은 것? 무슨 염치로 간실간실 눈앞에 나타나? 거의 본능적으로 하려는 것을 건은 다리를 걸어 그 자리에 넘어뜨렸다. 헉, 웬놈이야 무례한 것? 비신사적으로? 나는 물론 그 신사축에 들고 싶지도 않다. 너 같은 것을 용납하여 두는 세상도 무더니는 관대한 셈이야. 이 신사, 망할 신사! 비슬비슬 일어서는 것을 붙들어서 바닷물까지 끌고 가 다시 딴 쪽을 걸어 쓰러뜨렸다. 일어설 여유도 안 주고 물속에 잠긴 머리를 발로 지그지그 밟아 얼굴 째 거꾸로 물속에 묻어버렸다. 저희가 왜 저래? 닿다가 모르는 사람을 무엇으로 여기고? 무례한 양반! 옥련은 두 주먹을 흔들고 발을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보베는 무감동한 표정으로 냉정하게 그 광경을 방관할 뿐이었다. 신사, 힘의 맛이 어때? 물을 켜고 허덕허덕 일어나는 태규를 건은 다시 머리를 밟아 물속에 틀어박았다. 해변에서 한 걸음 먼저 여관으로 돌아온 건은 혼자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보베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보베와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을 성대해야 할 작정으로 건은 깨끗한 여관을 골라 사치한 식탁을 분부한 것이었다. 한여가 가져온 두 번째 병에 맥주를 따랐을 때 보베가 돌아왔다. 보베도 한결 몸이 가뿐해졌소? 건이 바다 이야기 요리 이야기를 너저분이 꺼냈다. 아무리 기다려야 낮에 해변에서 겪은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는 까닭에 보베 쪽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는 무슨 망령이에요? 뭐? 난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구려? 건은 엉뚱하게 딴소리를 하였다. 오래간만에 팔이 근질근질해서 그것으로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원하고 말고 보베는 시원하지 않소? 뒤술 뒤술 웃고 나서 잔을 들었다. 초면에 폭력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 나여 걸 자가 그다지 미운 것은 아니었으나 그때 복잡한 감정은 그 방법으로밖에 정리할 수 없었던 거요. 원시인의 방법이 아닌가요? 병든 현대에 있어서는 원시인의 방법이 가끔 시원한 경우가 많아. 건은 팔을 내져오면서 힘을 자랑하는 듯이 웃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부탁한 유리요. 실컷 먹고 푹 쉬고 내일 돌아갑시다. 저녁을 마친 후 내가 거리를 한번 휘돌고 들어오리다. 하고 건은 자별스럽게 보베를 품 안에 안아보고는 여관을 나갔다. 새삼스러운 그의 거동을 수상히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건은 종시 돌아오지 않았다. 보베는 요 위에서 궁식거리면서 밤중에 여러 번 눈을 떠보았으나 돌아오는 기척은 없었다. 물론 밤이 훤히 밝은 후까지도 쓸쓸한 하룻밤을 세우고 이튿날 아침 처차로 보베는 서울로 돌아왔다. 섭섭한 느낌을 종잡을 수 없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생각하며 마음을 억지로 굳게 가지고 방에 돌아왔을 때 구석에 늘 놓여있던 트렁크가 눈에 띄지 않았다. 기어코 혼자 가버렸구나. 더 한층 쓸쓸한 것은 한쪽 벽에 밤낮으로 걸렸던 건의 잠자리 옷이 사라졌음이었다. 물론 구석에 놓였던 몇 권의 책자도 간 곳이 없고 책상 위 종이 조각에는 연필 자취가 어지러웠다. 밤차로 돌아와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지금 집을 떠나려 하는 것이오. 보베를 이별하려면 이수밖에는 없소. 정거장에서 작별하다가는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에는 급하고 바쁜 생각뿐이오.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고향으로 내려가시오. 간신히 구한 여비 속에서 이것을 떼어서 놓았소. 주사값을 치르고 여비를 삼으시오. 품에 지녔던 시계 이것도 보베에게 주고 가겠소. 나의 앞으로의 생활에는 밤낮의 구별조차 없을 터이니 시계도 필요치 않을 것이오. 시계보고 틈틈이 생각이나 해주오. 나의 가슴은 지금 열정에 뛰놀고 있소. 나의 행동을 양해하여 주시오. 차시간이 바쁘 이만 쓰겠소. 가서 또 편지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제발 몸 튼튼히 하시오. 건 앞에 놓인 봉투 속에는 지폐 다섯 장과 끼어놓은 시계가 나왔다. 보베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뼈가 찌르르 아팠다. 평소에 무심히 지냈던 애정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듯 하였다. 언제까지든지 같이 지낼 순 없었는가. 가지가지의 기억이 머릿속을 피뜩피뜩 스쳤다. 무뚝뚝은 하였으나 무언지 굵은 애정으로 항상 보배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퇴규아의 특유아의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과의 기억이 가슴속에 굳게 맺히고 있음은 반드시 시간의 거리가 가까운 탓만은 아닌 것 같았다. 건이 버리고 간 헌호까지 얼굴을 묻고 있으려니 어느 때까지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보배는 일어서서 방 안을 어정어정 걸었다 뜰에 나갔다 하였으나 쉽사리 마음은 게이지 않았다. 이튿날 보배는 오래간만에 다니던 카페를 찾았다. 근무를 계속할 생각으로 가 아니라 마지막 작별 차로였다. 교섭을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대낮의 카페 안에서 술 마시고 있는 태규를 문득 만나 보배는 주춤하였다. 동무 여급들의 눈도 입고 하여 모르는 채 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기어코 불리우고 말았다. 동무들 있는 앞에서 뿌리치고 나가기도 도리어 수상스러워질까 보아 순직하게 의자에 앉아버렸다. 일전에는 신뢰가 많았어. 쌍커풀진 눈가에 불그스레한 술기운을 띈 태균은 보배를 보는 눈망울에 몹시 윤택이 있었다. 보배는 그 아름다운 눈을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듯이 시선을 피하면서 무엇이 신뢰인가 하고 그가 말한 신뢰의 뜻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닿다가 신뢰가 신뢰라니까 잘 모르겠죠? 태균은 보배의 표정을 살펴 가느다란 단장으로 두 손을 바치고 말을 이었다. 하기야 모욕을 받은 것은 나니까 신뢰를 한 것은 보배들 쪽이겠지만 나는 그날 집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역시 신뢰가 내 쪽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오 오랫동안 신뢰가 많았소 두 팔 밑에서 단장이 휘춘휘춘 휘었다. 낸들 보배를 근본적으로 야 배반했겠소 다만 그때의 감정에 충실하였던 거요 새로운 감정 그대로 행동하였던 거요 사람은 생각하면 변세 많은 동물 같소 원래가 늘 다른 것을 자유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소 나는 구태여 과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오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보배에게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오 원컨대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그대로 바르게 용납되는 세상이야말로 마지막 이상이 아니겠소 그런 세상에서는 나의 행동도 응낙될 것이오 어떻게 말하면 보배에게는 잠꼬대 같이 들릴 것이오 나는 얼토당토 않는 이상주의 잘른지도 모르오 장황한 태규의 말을 새삼스럽게 들을 필요도 없어 보배는 딴 편만 보고 있기에 그 자리가 심히 괴로웠다 저쪽에 저쪽에 있을 때에도 보배의 소문이 조각조각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적어도 늘 걱정만은 하고 있었던 것이오 보배는 얼마간 귀찮아서 딴 편을 본 채 동무들과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있었다 태규는 단장을 놓고 술잔을 들어 보배에게도 권하였다 보배는 물론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 더 권하지도 않고 태규는 그의 잔을 마시고 일어섰다 오래간만에 한곡조 쳐보고 싶구려 하고 구석에 누인 피아노 옆에 앉았다 귀익은 드리고의 세레나다가 울렸다 태규는 고개를 들고 창을 노리며 일종의 정서를 가지고 뜯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보배는 몇 해 전 같은 지붕 밑에서 아침 저녁으로 듣던 면면한 그 곡조를 이제는 무심히 엽기로 흘리는 것이었다 웬일인지 문득 일전의 해변에서 옥년이가 피아노를 팔아서 차점을 열겠다고 전하던 말이 생각났다 보배는 이 얼토당토 않는 딴 생각에 잠기면서 피아노에 열중하고 있는 몰락한 피아니스트인 옛 애인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피아노를 마친 후까지도 태규의 얼굴에는 일종의 정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술도 마시지 않고 여급들과 말도 없이 일어선 채 모자를 쓰고 보배를 재촉하였다 나갑시다 차마 보배 다니던 술집에 오래 있고 싶지는 않구려 거리에 나왔을 때 태규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었다 해야할 말이 몇 마디 있소 보배의 집까지 간데도 물론 안내함이 없으니 알맞은 차점으로나 가지 않으려우 거리의 한복판에서 신뢰를 할 수도 없어서 또 하는 수 없이 태규의 뒤를 따라 뒷골목 차점으로 들어갔다 어린 것 잘 자라우 의자에 앉자마자 다짜고짜로 이 소리였다 상관할 것 있어요 그렇게 매정하게 굴 것이야 있소 나는 이 이상 더 보배에게 귀찮게 굴자는 것이 아니오 다만 오늘 이 몇 시간만 거역 없이 나의 말과 생각을 존중이 하여 죽으려 태규는 차를 이루고 나서 애정 문제는 별것으로 하더라도 어린 것의 양육에 관하여서야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오 혼자 공연한 수고만 말고 모처럼 이니 내 청도 들어달란 말이오 누가 책임을 지랬어요 내 청 이래야 그다지 훌륭하고 넉넉한 것은 못되요 마는 하면서 속 주머니를 들쳐 한 장의 두툼한 봉투를 보배 앞에 내놓았다 나중에는 또 다른 도리는 있을지 모르나 우선 지금에는 이것이 나의 기껏의 정성이니 받아주시오 차를 가져온 보이가 간 뒤에 태규는 말을 이었다 또 한가지 청 이것도 오늘 하루만의 청이니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어린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시오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보배는 한마디로 잡아떼었다 그럴 그럴 것 없어요 이것도 받을 필요 없고 봉투마저 그의 앞으로 밀쳐버렸다 보배의 생각으로는 돈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린 것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제 와서 그런 멋대로의 동정과 제의를 하는 것이 보배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후회 동정 이런 것을 보배는 극도로 미워하고 배척하였다 여러 번의 간청해도 보배의 뜻은 종시 굽히지 않았다 만날 필요조차 없는 것을 오늘 태규와 만나게 된 것까지 불쾌히 여기면서 물론 차도 마시지 않고 혼자 차점을 뛰어나와 버렸다 태규가 행여나 쫓아오진 않을까 하여 골목을 규묘히 빠져 제게 걸었다 며칠 후 보배는 의외의 신문기사를 보고 눈을 둥글게 떴다 3단의 굵은 제목이 태규의 사기사건을 보도하였다 낭비의 궁한 결과 부동산의 문소를 위조하여 사기를 한 탓으로 검거되었다는 것이었다 몰락한 음악가이니 약관의 피아니스트이니 하는 조롱의 문구가 눈에 띄었다 보배는 그와의 과거에까지 캐어 올라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사기까지 하게 된 형편에 일전에 양육비로 내놓았던 돈은 대체 어떻게 하여 변동한 것인가 받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보배는 생각하였다 아마도 차점인가를 경영하기 위하여 그 노릇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 옥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태규를 잃은 옥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가엾은 존재임이 틀림없다 옥년이 역시 나와 같은 길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보배의 마음은 여러가지로 궁금하였다 세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교묘하게 틀어져 나가는구나 보배는 모르는 결에 한숨 비슷한 것을 내쉬었다 몸이 괴로워서 보배는 다음날부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아픈 데는 없었으나 어딘지 없이 몸이 노곤하였다 주사는 계속하여 맞는 중이었다 물론 각혈의 증세는 없었으나 다만 전신이 괴로울 뿐의 정도였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지쳐 무료에 누워있으려니 편지가 왔다 비봉의 이름은 없었으나 건에게서 온 것이었다 실종 후의 첫 편지였다 무료하던 차에 더구나 건을 생각하고 있던 차이므로 보배는 조급하게 내려 읽었다 보배 이것이 보배에게 보내는 첫 편지이고 혹은 마지막 편지 읽는지도 모르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자주 편지 쓸 기회도 없을 듯하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인 줄 아오 지도에도 오르지 않는 대동경 동남쪽 구석에 있는 빈민굴이라면 보배는 놀라겠소 서울의 방을 무덥다고 여겼으나 이 방에 비하면 오히려 사치인 셈이오 단칸방에 사오인의 동무가 살고 있소 벽이 떨어지고 다다미가 무지러진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보배 자신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오 세상에서 제일 불결하고 누추한 곳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족할 것이니까 말이오 그러나 이 불결한 방과는 반대로 마음은 반드시 불행한 것이 아니오 도리어 한없이 즐겁소 비가 뛰논다고 말하면 어린애 수작같이 틀릴런지 모르겠으나 실상 옛날에 느낀 열정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는 중이오 날마다 보는 것 그것은 이 방에 떨어진 벽이 아니고 그 너머의 세상이오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고 날마다 계획하는 것 그것은 적어도 일상생활에 떠난 앞날에 대한 것이오 동무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돌아오고 혹은 며칠씩 안 돌아오는 수도 있소 피차에 만나면 웃는 법 없고 살림 걱정하는 법 없고 잠잣고 못표정한 얼굴로 맡은 일을 볼 뿐이오 세상 사람들과는 혈족이 다른 감동 없는 무쇳덩이와도 같은 사람들이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친밀한 애정과 굳은 신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오 굳게들 믿고 즐겁게 일하여 가는 것이오 이 이상 우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는 데야 보배에게는 흥미 없는 일일 것이오 우리의 혈관 속에 굳게 맺히고 있는 열정만이라도 보배가 알아야 된다면 족하겠소 내 말만 하다가 무난히 늦었소 그동안 건강은 웬만치 회복되었소 아직도 시골에 안 갔으면 제발 속히 내려가오 만일 후일에 다시 만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배의 건강이 있은 후의 일이 아니겠소 내 충고 어기지 마오 문 밖에 돌아오는 동무의 발소리가 나기에 이만 그치겠소 여기 있는 동무들은 고향에나 동무에게 결코 편지 쓰는 법 없소 일도 바쁘거니와 그런 마음의 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오 나는 여기에 온 후로는 서울서 겪은 일을 차차 잊어갈 뿐이오 이만 건 편지에는 물론 주소도 번지도 기록되지 않았다 봉투에 찍힌 일부인에 나타난 후가가와라는 흐릿한 글자로 보배는 건의 처소를 막연히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읽고 나니 건이 느끼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을 아련히나마 느낄 수 있었다 건의 건강한 육체 굵은 감정이 새삼스럽게 생각났다 나도 몸만 건강하다면 건이 하는 일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얼토당토하는 생각도 하여보았다 괴로운 것도 잊어버리고 이모저모 건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반날이 지났다 저녁때 의외에도 뜻하지 않은 옥년이 도련히 찾아왔다 일전에 일러주신 번지를 생각하고 더듬어왔죠 두 마지째 옥년은 다짜고짜로 이야기에 들어갔다 신문 신문 보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방을 빌리고 있었죠 벼랑간 습격이에요 요행이 저는 빠졌지만 차점이고 무엇이고 다 틀렸어요 피아노는 팔지 않게 됐구려 세상이 일이 왜 그리 잘 깨뜨려져요 마치 물거품 모양으로 언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소녀다운 형용이었으나 실감이 흘렀다 보배는 결국 너도 나와 같은 운명을 밟게 되었구나 생각하며 미흡한 동무의 미래가 측은하게 내다보이는 것 같았다 그가 간 후에 보배는 우울한 마음에 건의 일이 다시 생각났다 별일이 없으면서도 또 한 번 읽고 싶은 생각이 나서 건의 편지를 다시 펴들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